대박 가게 이름이 바니윙클입니다 아니 어떻게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버번을 파는 데가 있지? 가격이 엄청 싸다고 들어가지고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조지티스택도 있고 바니윙클도 있네? 내가 못하더라 인 더 미더! 저스트 넥스트 투 디어! 룩스 라이크 파스틸! 야! 러프트 원! 랩스 라이크 야! 라이크! 라이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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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 댄스! 어! 근데 안 돼! 야! 라이크! 와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지네 아! 티스택! 랩스 라이크! 아니 가격이 엄청 싸다 그래서 이 제품은?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네! 랩스 라이크 파스틸은? 네! 아! 이즈! 아! 뭐 다른 데가 있는 랩스 라이크? 아! 이 랩스 라이크! 알아요! 알아요! 12년이! 예! 이거야! 이 제품은 25년이요 알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다른 제품을 확인할게요 약간 일본에서 송명선 마콜리 파는 느낌 어떤 사람들이 맛이 많아서 쏙 깨놓은 이런 거 그쵸 이 제품은 18인가? 18! 와! 진짜 나이가 18! 이 제품은 23, 15! 23! 23, 15! 23! Right? Can I see the model, please? It's 2, 3 Yeah! Yeah! 2, 3, right? 아! 그래도 뭐 3만 얼마지 네! 랩러고 랩러 랩러 추천! 아니 그 패밀리 이게 뭐 있어 이게 티스텍이구나 저기... 아니아니아니 여기 중에 하나 있어요 아니아니 두 샷, 플리즈 워크스 회전의? 2, 4, 1, each 이게 20파운드랑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땡큐 땡큐 하아... 참 낫다 하아... 진짜 난리 낫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125.7% 와 여기는 강력치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좋네요 아니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제가 법원 뿐만 아니라 샷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데를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봤지만 이렇게 저렴한 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 가격을 팔 수가 있지? 대단하네 어떻게 구했을까? 심지어 아까 제가 그랬는데 일본에서 송명섭 선생님 막걸리 먹는 느낌? 해창 막걸리 먹는 느낌? 제가 원래 웰로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난리 낫다 진짜 미쳤다 어떡해 이도수에 이렇게 부드럽지? 부드럽고 고소한데 체리향도 좀 많이 터지고 지금까지 먹었던 비팩이랑 좀 달라요 버팔로 트레이스 앤틱 컬렉션 중에 라루엘러를 많이들 높이 쳐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너무 맘에 들리거든요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너무 좋다 진짜 못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불편한 단맛이 아니에요 체리꽃같은 맛이나 향이라고 하지만 그 단맛이 막 엄청 막 찌르거나 독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와서 고급 법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만났다고? 알긴ém 우선 또는 우선 도전 스코틀 strategies 우선 그 최고 puts 아프다 네 네, 네. 네, 네. 제가 인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는 다른 스카치, 맞나요? 그래서 우리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마지막에 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는 마지막에,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할 수 없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그냥 문을 일찍 닫은 거라 저희가 먹겠다고 했더니 열어주셨습니다. 이 술쟁이들은 참 대단해요. 이건 조금 싱거워요. 라이 치고는 하나도 안 맵고. 너무 맛있습니다. 타격감이나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12년은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또 온다 내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좀 진상 같긴 하지만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그냥 문을 일찍 닫은 거라 저희가 먹겠다고 했더니 열어주셨습니다. 이 술쟁이들은 참 대단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살루트!